네 앵커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이번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 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런 경제 위기 또 그리고 금융 위기를 겪어봤던 사람들의 조문을 듣고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레이달리오 이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의 펀드는 플러스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성공 요인으로 지금 얘기가 됐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응답하듯이 또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에 대한 이야기 과연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최근 들어서 저서가 2018년에 나왔는데 올해 우리 시장에서 책이 발간이 되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를 유명하게 하게 한 지금 하나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30분짜리인데요. 경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30분 동안 경제의 원리 경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기의 순환사이클을 신용사이클과 같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환사이클이 있는데 신용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채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착안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사이클은 상당히 시장에 잘 적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소비 그러니까 혹은 신용을 늘리고 줄이는 거에 따라서 경기의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인가. 제로금리 시대는 언제 온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제로금리가 그동안 보면 두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요. 대공황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경기 침차 관련된 얘기도 함께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부채와 신용의 시기 중에서 디레버리징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제로금리의 현재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정책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득보다 부채를 통해서 소비를 너무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제로금리 쪽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금리 때에는 제로금리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금리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그래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지금은 금리 정책보다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가 나오지 않으면 뭐 현상만 이렇다 이러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가지의 그동안 경제화자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의 두 가지는 긴축입니다. 지금 빚이 많으니까 빚을 계속 줄이는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플레이를 야기시키는 여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크게 한번 경제 타격을 받았던 사례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돈을 풀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확장시키자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것도 역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8년에 금융 위기를 극복하게 된 방법이 바로 이 네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허리띠를 자꾸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디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플레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디플레와 인플레가 같이 상쇄가 되면서 초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게 나온다. 그런데 그 현상이 금융위기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흐름을 예측하면서 레이달리온은 뭐라 그럴까 자산의 어떤 배분 정책을 펼쳐나갔고 그런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재정과 통화 정책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디플레와 인플레 정책을 서로 교육하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시기가 바로 디레버리징 시기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영어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더 뮤리풀 디레버리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부채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정책적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현재 디레버리징에 관련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당시 그때 지금 말씀드린 금융위기에 템플릿이 발간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상황은 어떠냐 신용 사이클로 봤을 땐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정이 매우 신용 사이클에서는 매우 좀 걱정스러운 단계는 있다. 그래서 현재 사이클상으로는 8할 정도는 온 것 같다. 향후에 2, 3년을 보게 된다면 대단히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용 사이클에 대한 부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터진 게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 16일 날 링크드인을 통해서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정책이 먹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19 질병 단기간에 이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질병에 인한 경기에 대한 둔화가 이렇게 연결이 될지 몰랐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달리오도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이것은 실물 경제의 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큰 것은 공장이 멈추고 그리고 각국의 폐쇄 조치가 일어나고 하면서 교류가 끊어지면서 소비 자체가 현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은 디레버리징 시기와 아주 똑같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은 아주 정교하고 정교하게 타겟이 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초창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언급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회적 정치적 공조도 현재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레이달리오의 이야기로는 중장기적 신용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책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레버리징은 한 개 기업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재정적으로나 통화적으로 줘서 그 시기를 넘길 수 있게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최고의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아주 짧았지만 반응했던 얘기들 가장 재정이 약한 그리스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시비의 정책이나 그리고 가장 현재 힘들어 보이는 항공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이 반응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 레이달리오의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 함께 해봤습니다.